안녕하세요 썬너볼팀입니다 오늘 친구들 캠핑한다고 해가지고 서킷갔다가 지금 잠깐 들렸는데 가는길에 비가 막 쏟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얘네들 캠핑하는 장소까지 왔는데 문제가 문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차를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나갈 때 문제에요 보세요 지금 완전 뻘밭에 패여가지고 저번에 뭐냐 눈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설사로 설포지로 진흙길을 또 나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랠리 코드라이버 인데 랠리 코드라이버 인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트랙션 켜져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트랙션 켜져있는거 치고는 잘 간다 아 근데 일단 끄고 저 또랑에 빠지면 안돼 위로 밟고 가야지 위로 밟고 가야돼 자 도와줘 N모드 주 instruct 중간에 쓰면 안돼 오케이 어차피 그립이 없어서 관청으로 그냥 밀고 나가야 돼 어 그치 persuaded ㅎㅎ ㅎㅎ 아 . 소리가 차 자 가보자 이것도 수동으로 놔야 돼 여기가 물이 깊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서 아 이것도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붙여야겠다 그 오른쪽 좀 봐줘 안다 안다 됐어 돌렸어 여기도 오른쪽으로 저 안그래도 서킷을 타고 온 타이어라 제가 트레드가 마모한 개선에 닿아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런 길을 무슨 후륜 카운터 치는 느낌이야 이거 왼쪽으로 붙여서 왼쪽으로 그래도 거의 빠져나왔다 저기 끝에 올라갈 때가 이제 문제 북경사에다가 흙이 내서 베렌이 생각보다 지상고가 높구나 와 높아 오늘 서킷 타면서 얘가 높다는 걸 좀 느꼈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이거 쭉 올라가야 되는데 조졌다 왜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가 어 잠깐만 근데 얘가 그렇다고 또 힘으로 확 치면 배가 당할까봐 드디어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어요 드디어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어요 WRC의 기운을 받아서 현재 WRC의 기운을 받아서 또 WRC의 기술이 들어간 차니까 이 차가 생각보다 트레드가 완전 없는 타이어로 뻘밭을 섹션 컨트롤 끄고 쭉 열심히 흔들면서 빠져나올만 하네요 오늘 서킷에 있다가 갑자기 한 시간만 이 뻘밭을 빠져보니까 느낌이 되게 새로워요 뭐 아무튼 네 또 재밌는 영상 있으면 찍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끝